백주 대낮의 고속도로와 국도를 넘나들며 도주국을 벌인 운전자가 5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속 200km 속도로 갓길을 달리는 난폭운전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로 검은색 승용차가 하얀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합니다. 차선 급변경과 칼치기는 기본. 순찰차가 시속 180km로 쫓아가보지만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이 차는 가로막는 순찰차를 다시 따돌리고 국도에서도 광란의 질주를 그치지 않습니다. 신호도 무시하고 시속 150km로 내달려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고속도로 요금소압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뒤 경찰관의 정지수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입니다. 완전 범죄에 성공한 듯 보였던 운전자 42살 송모씨는 결국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5일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잠적을 했는데요. 그때 차량번호 확인이 됐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차량을 특정을 짓고. 지난달에는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다 뒤따르던 차량을 치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초까지 도로에서 불법운전을 일삼은 120명을 검거하는 등 난폭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